소식이 두식이는 안에서 키우기에는 똥도 너무 많이 싸서 그래서 밖에 있는 닭장에서 살고 있고요 이네들은 병아리 오염주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먹둥이 넷째 귀엽죠? 안녕 닭발 넷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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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먹지마 내 뭐하는거지? 뭔 소리야? 으이씨 으이씨 야이씨 아이씨 여기 진짜 이 가바지 Nadal 왜 똥 왜 이렇게 똥을 좋아해 찬스 아이씨 irim 저 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